10초 안에 오발 다 조준서부터 해가지고 격발까지 해서 10초 안에 끝내야 돼 그러면 심장이 굉장히 강거내야 되네 아니 안 나왔려면 점수가 낮아 잘 들어가면 10초 정도 하고 오바타임 하면은 0점 봄에 그 시간과 개념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연습이고요 연습을 많이 하고 잘 안되는거죠 곤총은 이해하기 쉽게 향신로 들었을때 권총 두손으로 잡았을때 소총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릅니다 비디오를 찍어 볼게요 한번 자연스러운 포즈를 아 나 갈때 맥주를 사고 마셨다 아참 이슈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П 으 으 으 으 GüER 이.